이제 난 어떡하죠 혼자 남겨진 나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난 이제 어떡하죠 뭘로 버려진 나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잊혀지는 기억들 넘어 아련한 행복이 손짓해 이미해진 추억들 흩어지고 이제 나는 어떡하죠 이대로 다 잊어 가나요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자막 제작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